검도왕진사부 네 안녕하세요. 검도왕진사부 임재구 관장입니다. 오늘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검도대회가 있어서 용인에 있는 신갈고등학교로 왔습니다. 경기를 하러 몸을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도복을 갈아입고 몸을 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첫판 고양시 붓게 되었는데요. 부상 없이 재밌고 그냥 즐겁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축전전 선수 골고루 안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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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